나엘아 우리 저 눈산 걸어가자 우리 저기 내려가자 얼른 내려와 한번 뛰고 한번 뛰고 옳지 한번 홀딱홀딱 뛰고 자 자 내려가자 이제 오늘 지금 햇빛 때문에 눈산 다 녹겠다 얼른 내려와 내려와 저기 가게 내려가게 내려갔다 오자 이거 할머니아 내려와 이제 그만 빨리 내려와 가자 할머니랑 나 가자 저기 조심해 조심해 놀이터 조심해 이거 이거 뒤로 넘어지니까 꽉 잡아 거기를 옳지 옳지 꽉 잡고 옳지 잘하네 이제는 어 신발 이리 갖다 놔 어 신발 이리 갖다 놔 그 신고 갈까 안되지 쓰레파니까 자 이제 꺼 니가 끄고 그 신고 가도 돼 그럼 꺼 꺼 일단은 끄고 니가 신어 신어 신고 그러고 꺼 끄고 가서 또 켜자 자